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연일 해당 사업이 성남시민들을 위한 사업이었다. 모범적인 사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장동 의혹 관련해가지고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해당 사업은 성남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특혜가 의심이 되는 사업이라고 답을 했는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에 진행을 했었던 대장동 개발 사업이 특혜 의혹 사업이었느냐라는 주장과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었다라는 주장 가운데 어느 쪽에도 공감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51.9%가 특혜 가능성이 의심이 된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그리고 반면에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었다라고 한 답변은 24.1%에 불과했고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24%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 가능성이 의심이 된다라는 응답은 서울이 56.8%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대구 경북이라든가 부울경 대부분의 지역들이 50% 이상 전부 다 해당 사업은 특혜 가능성이 의심이 된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반면에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었다라는 응답은 경계하고 인천 지역이 28.4%밖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로 보면 특혜가 의심이 된다라는 응답은 30대에서 62.9%로 가장 많았고 20대하고 60대 이상에서도 54.8%, 53.8%가 특혜가 의심이 된다라고 답을 했고 반면에 40대 같은 경우에는 41.4%로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었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으로 보더라도 민주당 지지층은 49.8%가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었다라고 답을 했고 이들 중에서 특혜 가능성이 의심이 된다라는 응답은 27.1%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77% 이상이 특혜가 의심된다라고 답을 했으며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었다는 응답은 4.9%밖에 안되는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없고로 떠나가지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바는 명확한데 이재명 지사에게 대장동 개발 의혹은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이며 특히나 대장동 개발 의혹이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었다라는 답변은 24.1%밖에 안되는데 이와 같은 수치는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절반 가까이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본선에 올라가느냐 맞느냐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0대 층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30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현재 내 집 마련의 열망이 가장 큰 계층인데 이들은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분노를 느끼고 있는 연령층으로서 이번 정권이 부동산을 가지고 그렇게 적폐몰이라고 거지같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박살을 내더니 부동산 적폐몰에 선봉해 있는 이재명 지사가 특정 몇 명에게 부동산 개발 특혜를 그것도 천문학적인 이득을 주는 이런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지금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도 이재명 지사가 만일에 본선에 오르더라도 대장동 개발 의혹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고 걸 떠나가지고 가장 약한 고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이거는 지금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번 정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부동산을 통해가지고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탓으로 돌려왔었는데 여권 진영의 유력 대권 주자가 몇몇 개인들이 리스크를 감수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부동산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본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국민 정서상 국민의 눈누피로 보았을 때 좀 불편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투표라는 것은 이성보다도 감성이 많이 작용하는 측면이 상당히 있으며 사람들이 공약만 보고 이성적으로 투표를 했다면 문재인 정권은 들어서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는 이번 사업이 성남시민들에게 이익을 돌려드린 사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재 성남시민들은 성남의 때를 상대로 주총 배단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화천대유 등이 부당하게 이득금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거를 반환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민들에게 이득을 돌려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남시민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 같은데요. 관련 소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9월 20일에 성남시민들에 의해서 성남의 뜰 주주총회의 배단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이 성남지원에 제기가 되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해당 소송에서 원고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화천대유가 사전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22억 원 만에 우선 주주가 가져갈 이익을 제안을 하고 나머지는 보통 주주인 화천대유가 모두 가져가 버리도록 한 행위는 상법상의 자본충실의 원치 그리고 배단결의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하도록 한 상법상의 강행 규정을 위반한 무효뿐만이 아니라 업무상의 배임과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는 주주협약으로서 불법과 무효라고 지적을 했고 여기에 기한 배단결의는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원고들은 성남개발도시공사는 사실상 피고회사의 실제 지배주주로서 신주 발행 등을 통한 화천대유 등에 돌아가는 과도하다라고는 말로 표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황당한 이익을 방관을 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을 하는 행위이고 이러한 정황은 당초에 이권계약 자체가 공무원 범죄 행위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원고들은 피고 성남회들이 왜 신주 발행을 하지 않았는지 지금도 하고 있지 않은지 그 사정을 모르겠으나 화천대유 등 이들 사이의 계약 내용을 공개하라고 하고 있는 분노한 국민, 성남시민들의 요구를 비밀 유지를 이유로 함구하고 이면을 보면 형식적으로 발행 예정 주식 총수를 400만으로 해놓았지만 이면 계약을 통해서 신주 발행을 통한 지분의 희석, 보통 주식의 증가 등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봉쇄해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화천대유 등 이들은 우선주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의 시선을 돌려놓고 보통주라는 이름을 빌어가지고 사실상 특권주를 만들어서 특정인하고 그 세력들이 공연 개발의 수익을 가로채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일시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원고 측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가적 우선주를 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참가적 우선주를 못 받고 보통주들에 대한 상환의 기회를 없앴고 사후에라도 신주로 발행을 하면 공사에 보통 주식이 생겨가지고 자연스럽게 화천대유보다 더 많은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의 의혹이 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튼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형식적으로는 현재 성남시민들이 성남의 때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만일에 원고들이 생소할 경우에는 화천대유하고 특수 관계자들은 이들이 받아갔던 배당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토해내야 된다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국민들하고 성남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sns에다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할 일을 피하지 않았었고 불이하고 타협을 하지 않았고 돈과 명예 온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면서 저의 삶은 기득권하고 끝없는 투쟁이었다라고 이야기했고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라는 말이 있는데 부당한 이익을 지키려는 기득권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구하고 집요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득권의 반발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 난관을 이겨내는 추진력 없는 개혁은 한 발자국도 떼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재명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봐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기사는 기득권을 비판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바라봐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기사의 과거 행격 때문에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재명 기사는 기득권을 비판을 하고 있는데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또 다른 기득권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준 것은 아니지 아니면 또 다른 기득권을 해당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따라서 참고를 켜就